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가오지 못한 강현문대원 힐킥 이후에 오르발 슛 뜹니다. 마티치와 에반드로가 좀 겹쳤습니다. 그렇죠. 앞서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부딪혀졌는데. 마티치 선수가 때렸는데 에반드로 선수의 몸을 받고 뜨고 말았습니다. 측면으로 이동해 있는 김승대. 다가오면서 받아 냅니다. 김승대 리턴 받고 왼발 크로스 반대편. 아 여기서 슈팅이 안되네요. 이광혁이 달려들어가 봤는데 슈팅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이광혁의 움직임 상당히 좋았던 게 심상민이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움직였거든요. 다시 보시죠. 이게 바로 스틱타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마도 양한빈 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워낙 예리했던 크로스였습니다. 다시 만들어가는 포항입니다. 김승대 왼쪽에 돌아뛰는 우찬향이 있습니다. 김승대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고 왼쪽에 우찬향에게 건너졌습니다. 측면 크로스. 지금 골절. 자책골. 들어갑니다. 지금도 사실 자책골이긴 했지만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일품이었습니다. 박동진 맞고 양한빈 골키퍼 손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이 크로스가 왜 위협적이었냐면 골키퍼가 나올 수 없는 위치 그리고 수비수의 뒷공간을 부치게 되면 숫자에서는 건드리게 되면 코네킥 내지는 골대쪽으로 공이 가게 돼요. 자 중앙으로 돌아뛑니다. 체프만이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오른발로 세워놓습니다. 다시 내려주고 김승대. 이석현에게. 직면의 김승대. 자 왼쪽으로 돌아뛰는 이광혁도 있는데요. 김승대 주고 이댈 패스 받습니다. 김승대. 김승대 크로스. 자 세워두고 슝 박아냅니다. 자 페델티박스 안에서 중요한 수비해주는 서울인데요. 김승대가 순식간에 또 이광혁 선수의 위치를 바꾸면서 공간을 창출해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원투패스인데도 불구하고 삼자패스 같은 느낌으로 움직였잖아요. 네. 이광혁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만들어줬죠. 자 이선에서 반환했습니다. 자 중앙으로 넣어주고 안될 손에 왼발 슛.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잘 때렸어요. 때리면서 감아때릴 것인지 꺾어때릴 것인지 생각을 했을텐데.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아 그렇습니다. 때리지 않고 꺾어때렸던 안될 손 살짝 벗어났습니다. 올해 시선은 감아때리는 쪽으로 갔죠. 네. 노스톱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받는 이석현. 자 공격 숫자 4명인데요. 안쪽으로 잡고 이석현의 왼발. 잡아냅니다. 양한빈. 그렇죠. 저렇게 먼산 볼 때는 접는 거거든요. 아 여기서 아이페이크가 있는 거군요. 먼산을 보고. 오른 발로 접고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먼산 볼 때는 슈팅 때리는 척을 했던 거죠. 김원식. 마티치가 주의를 확인하고 안될 손에게 보내줬습니다. 에반드로가 손짓하고 있습니다. 에반드로죠. 가슴으로 받아두고 에반드로. 수비수 맞고 튑니다. 지금 패스는 정말 정확했습니다. 좋았죠. 다가가는 이석현. 주고 뛰립니다. 강상호. 이석현은 반대쪽을 봤습니다. 이광혁. 왼쪽에 또 김승대가 있습니다. 올려주고. 헤딩. 잡아냅니다. 양한빈. 전반전 종료됩니다. 서울대 포항의 이번 시즌 3번째 맞대결.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포항이 상대 자책골로 1대0 앞선 채로 마무리됩니다. 고현과 조영욱. 서울에서 가장 속도 낼 수 있는 선수들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포항의 K리그1 25라운드 후반전 시작합니다. 왼쪽에 원정팀 포항. 오른쪽에 홈팀 서울입니다.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동진. 안델손에게 반대편 공간 받습니다. 올바발 슛. 옆구물입니다. 조영욱. 고요한이 수비수 달고 조영욱에게 공간을 선물합니다. 결국 역할 분담이 이제서야 조금씩 되고 있는 서울입니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자주 듣는 표현이 유기적인 움직임입니다. 안델손. 왼쪽 공간으로 보내 줬습니다. 심상민. 크로스에 올라옵니다. 흘려주고 2선에서 받지 못합니다. 공은 이광혁에게. 주의를 확인하고 중앙에는 이석현을 봤습니다. 왼쪽 공간. 온사이드입니다. 온사이드. 오른발을 세워두고. 자침면. 직접 몸을 날려 잡아내는 양한대 골키퍼입니다. 지금은 슈팅보다는 이광혁이 돌아가는 앞쪽으로 만들어졌던 부분이죠. 이석현의 패스 기가 막히게 들어갔고. 김승대가 좀 침착하게 플레이를 해봤지만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공격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고요한입니다. 중앙으로 넣어줬습니다. 지금은 저하죠. 세워두고 오른발도 접습니다. 살짝 띄워주고. 도중에 차단합니다. 자 왼쪽에 안될손이 뜹니다. 보내주네요. 바로 보내줬습니다. 안될손. 중앙에 고요한이 있습니다. 고요한. 자 고요한. 안될손이 보내주는데 연결이 안됩니다. 자 고요한 선수가 여기서 안될손을 봤는데 패스 방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포항에 퍼백란을 물릴 수 있거든요. 네. 자 왼쪽 공간으로 심상민 들어와서 공을 잡아 냈습니다. 심상민. 한 명 벗겨 냈습니다. 심상민의 크로스. 아 지금 측면의 크로스가 오히려 골키퍼에게 갔고. 크로스 올리고 난 이후에. 어우. 발목 쪽이죠. 뒤쪽에서 이제 부딪쳤기 때문에. 보이제기진 않고요. 아 강상우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좀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큰 부상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 다행이네요. 뭐 강상우 선수 부축받으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야죠. 조영욱의 크로스에 안될손. 세워두고 왼발로 잡습니다. 걷어냅니다. 아 거기서 본인이 개인 능력으로 공간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걷어냈습니다. 자 이댈패스의 공간으로 띕니다. 자 조영욱이 밖에 좀 멀었는데 조영욱이 따냈습니다만. 꺾는 과정에서 넘어집니다. 창래 선수가 상대의 중심 잃는 거 확인하고 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조영욱. 오 왼쪽에서 파울입니다. 교체 투입된 이상기 선수의 태클 반칙으로 이어집니다. 크로스도 아니고 슈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따라가는 수비가 좋았죠. 심진호. 앞자리 싸움이 치열하죠. 심진호 강아줍니다. 앞자리. 헤딩. 걷어냅니다. 공인 심상민에게 추가시간 3분. 자 걷어냅니다. 하프라인 뒤쪽에서부터 하고 볼을 받았습니다. 온사이드. 김승대. 정말 많이 뛰었던 2명이서 되죠. 김승대의 반대편을 봤습니다. 가슴으로 잡아두고. 김지민. 김지민의 슈팅 뜹니다. 떴습니다. 아 김승대가 아주 잘 봤는데요. 그리고 오이더적으로 안쪽으로 승부를 지었지만 높이와 정확도가 좀 떨어졌죠. 자 추가시간 거의 다 지났습니다. 심상민 올려줍니다. 잡아내는 강현무 골키퍼. 경기 종료됩니다. FC서울 대 포항 스틸러스의 이번 시즌 마지막. 정규리그 맞대결이었습니다. 포항의 1대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포항이 완급 조절이라든지 함께하는 축구를 통해서 만들어갔던 과정들이 점수가 좀 더 높았죠.